Q. O.O 와아 이게 나래 와아 진짜 잘 나왔다 나 이거 어떤 생각하고 찍었지? 그냥 심취했는데? 와 나 미친 것 같아 형 그거 있으려나? 자켓 넘기는 거? 여기 있다 아 앉았었네 아 자켓 그 멋있었는데 하지만 그건 내 핸드폰에 있지. 나중에 풀어줘야지. 나중에 꼭 풀어주겠습니다. 제가 이렇게 풀어주세요. 외국 무대 같아.